지난 2일 저희가 부대찌개 집 진상인가요? 라는 제목의 그리 커뮤니티 등에 올라오며 공분을 샀는데요. 무한리필 부대찌개 식당에서 25개월 아기를 포함한 4인 가족이 음식 3인분을 시켰다가 주문을 거절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져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착성자는 오늘 친척 집에 갔다 오는 길에 우연히 부대찌개 무한리필 현수막을 보고 가게에 들어섰다고 운을 뗐습니다. 나랑 아내랑 25개월, 5살 초카 2명이었는데 일하는 분은 2명이었고 부부로 보였다고 말하며 처음에는 반갑게 맞아줬다고 합니다. 주문을 부대찌개 2개랑 소고기 전골 1인분을 시켰다고 말하였는데요. 이후 첫 주문을 받았던 남자와 달리 여자 사장은 그런 주문은 받을 수 없다며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계산대로 돌아간 남자는 아기인데 그래야 하냐고 말했지만 여자 사장은 딱 봐도 5살 넘었다며 서로 의견이 엇갈렸다고 말했습니다. 글쓴이는 결국 25개월 아기까지 포함해 부대찌개 2인분과 소고기 전골 2인분을 주문했지만 여자 사장은 이번에도 그런 주문이 어디 있느냐며 거듭 부대찌개를 인원수대로 주문하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글쓴이는 아이들이 메워서 부대찌개를 못 먹는다고 양해를 구했지만 여자 사장은 정 그렇게 주문할 거면 부대찌개 무한리필이 안된다. 괜찮냐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에 오기가 생긴 글쓴이는 부대찌개 얼음만 주고 애들은 옆에 소고기 팩밥만 따로 상 차리는 거 부탁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여자 사장은 나가라. 손님 같은 사람들이 뉴스에 나오는 진상이다. 손님도 가려받아야 한다. 저런 손님 안 받아도 된다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결국 글쓴이 가족은 식사도 하지 못한 채 나와야 했다고 말을 전했습니다. 글쓴이는 애들이 초등학생만 돼도 우리가 잘못했다 하겠지만 25개월짜리 아기랑 5살 아이 2명을 가지고 그냥 속상하다며 진짜 우리가 잘못 생각한 건지 모르겠다. 융통성 있게 줘도 되지 않느냐 허탈해서 화도 안 난다고 토로했습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저런 식당 갈 필요 없다. 피페나 무한리필집은 개월수에 따라 요금이 다르다. 첫 개 먹는 것 뻔히 아는데 그걸 다 받겠다는 게 도둑놈신보다. 1인 1메뉴는 아줌마들 몰려와서 3인분 시키고 공깃밥 추가해서 4인 식사하는 거 방지책으로 나온 건데 어느 순간부터 미취학 아동까지 1인 1메뉴가 된 것이냐 등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